생국 재활용 센터에서 분신 시도를 한 뒤 온몸에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50대 작업자 A씨가 보름만에 끝내 숨졌습니다. A씨는 분신 시도로 온몸에 삼도 화상을 입고 부산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악화돼 어제 숨졌습니다. 강서구 생국 재활용 센터는 운영권을 둘러싸고 수년째 주민 간 극심한 갈등이 이어져온 가운데 지난달 28일엔 A씨가 임금과 센터 운영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분신 시도를 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.